오래전에 일본 요코아마라는 도시에 놀러 갔었죠. 그곳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바닷가를 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거에요. 무슨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봤죠. 다들 저렇게 카메라를 잔뜩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큰 배가 다가오더군요. 맞습니다. 크루즈 선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는 곳은 흔치 않은 구경거리인가 보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저도 이렇게 큰 배를 가까이서 본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크더군요. 입항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언젠가 크루즈 여행을 꼭 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구경하고 깼는 사람들은 아닌데도 서로 보게 가는데 서로가 서로 보게 가는데 아이들한테 서민 백성들 아니지 프롤레탈리아지 아니지 프롤레탈리아지 성민들 아닌가요? 아이고 성민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안찍잖아 대도도 찍네 우리 조바 찍잖아 신기하잖아 조바 사진찍네 초상권이 있는데 이제 호텔찍만 잘하네 호텔이 다 방 다 나눠져있고 다 방 나눠져있고 막 배에 막 베란다이 배에 막 매달려있는거 막 캐섭 캐섭장 저기 보면 꼭 땅 저기 보면 수영장 있잖아 오오 요코와마항에서 본 크루즈오 아스카2 아 이거 동영상 너무 많이 찍으면 안되는데 용량이 딸리는데 이거 그냥 놓고 오는 데 옆에다 여기gas 선호 한정은 이러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